박성일 완주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 교육 여건 개선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혜택을 받는 학생은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 2,844명으로 소유 예산 16억 7,500만 원 가운데 군은 5억 8,700만 원,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특히 군 지원금은 완주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